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밝힐 수 없을 것입니다. 밝히는 순간 그들이 한 짓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원희롱을 4강 후보로 밀어올린 것은 거의 확실한 증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황교안은 4강 후보에서 떨어뜨리는 것은 거의 확실한 증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2차 컷오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국민의힘의 결정과 이후 관련 서류 파기 등에 대한 소문을 접하면서 갖게 되는 생각합니다. 10월 10일 날 오후 5시 무렵에 가진 황교안 후보의 국민의힘 김재원 공명선거추진단장에 대한 그런 요구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입장을 발표한 모양입니다. 황교안 후보는 공명선거추진단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상세히 전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게 되면 아무 근거자료 없이 그냥 조작이 없었다 조작이 없었다 조작이 없었다 의혹과 의심을 갖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증거물을 가지고 상대방 의혹과 의심을 제기하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거 일체 없이 그냥 공명선거추진단의 입장은 조작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사회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하고 꼭 깠던지 재검표에서 까보면 될 건데 일체까지 까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공명선거추진단이 황교안 후보가 요구한 후보별 득표수 득표율 이런 세세한 자료를 그냥 까면 될 건데 절대 까지 않는 것이죠. 사회로 부정선거에 범행을 저지른 자들이나 국민의힘의 사강컷오프를 결정한 소위 당권을 장악한 자와 당내 선거관리위원회 주요인물들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야말로 부정선거 비호 세력들인 겁니다. 황교안 후보의 주장입니다. 오늘 우리당 공명선거추진단에서는 그간 저의 대통령 예비후보 경선 관련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제가 보낸 답변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제게는 지난 10월 8일 발표된 경선 후보 8명 전원이 거둔 개별 후보별 득표율에 대한 구체적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가히 당에서 발표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황교안 후보가 확보한 가장 구체적인 진짜 후보별 득표율은 당이 발표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황교안 후보가 요구한 겁니다. 당신들 숨기지 말고 후보별 득표수와 득표율을 구체적으로 공개해라. 그것은 무슨 기밀사항도 아니고 민주당도 다 하고 있는 일이니까 그걸 하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러나 일체의 여러분들 그것을 까지 않고 그냥 조작은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4.15 부정선거가 터지고 난 다음에 중앙선거관리나 선관위가 하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부정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인 당이 당내 경선 부정을 한 겁니다. 다시 황교안 후보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진위 규명을 위해서라도 각 후보별 득표율 등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 공명선거추진단의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 동문수답입니다. 제가 당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요청한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다만 조작과 관련한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라는 섣부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4.15 총선 재검표 현장에 쏟아져 나온 무수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보고도 부정선거 증거가 없다고 고집하는 일부 무책임한 자들과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요청한 그 모든 자료들을 철저히 검증했습니까? 그렇다면 검증하신 분들의 명단과 그분들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검증하셨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들은 그 결론을 믿을 수 있도록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선거관리위원장은 당원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 이후에 적시 파괴했다고 했습니다만 당 공명선거추진단에서는 원자료는 당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의 해설을 다하면 보관하고 있으면 그걸 까면 될 거 아니냐.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이야기죠.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는 겁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는 겁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는 겁니다. 4.15 총선의 가장 큰 피해자인 국민의힘이라는 그런 제1야당이 이따위 경선 조작을 해서 되겠습니까? 경선에서 부정선거를 해서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당은 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당입니다. 다시 황교안 후보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참이고 누구의 말이 거짓입니까? 앞뒤 안 받는 답변이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자료를 공개하기만 하면 모든 의혹이 다 풀릴 것입니다. 공개만 하면 될 것을 계속 숨기면서 의혹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공개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강변합니다. 민주당은 되는데 우리 당은 왜 안 됩니까? 공백하고 해석입니다. 민주당은 소수점 두 자리까지 다 발표하는데 왜 발표 안 하냐 이야기죠. 이러니 국민의 힘이 되겠냐 이야기입니까?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인 거죠. 국민 경선 조작당이 돼버린 겁니다. 국민의 힘이 국민 경선 조작당이 된 겁니다. 황교안 후보의 주장입니다. 하루하루 커져만 가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자료 공개만이 유일한 답이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요청한 자료를 신속히 전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철저한 검증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황교안 후보가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그러니까 김재원 단장이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 공명선거 추진단장 이야기는 그냥 조작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중앙선거관리비에나 꼭 같이 닮은 이야기만 하는 국민의힘이 되어버렸겠습니까? 일찍부터 웰빙당의 오명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웰빙당에 머물지 않고 당내 부정선거당 당내 경선 조작당이 되어버렸으니까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황교안 후보가 요청한 것은 경선 조작에 의심되니까 관련 자료를 낱낱이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 어렵습니까? 조작하지 않았으면 자료를 낱낱이 공개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조작했으면 그것을 까는 순간 정치 생명이 여럿이 끝나기 때문에 끝까지 공개할 수 없겠죠. 중앙선거관리비에나 부정선거하지 않았으면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해명하면 될 것인데 못하는 건 꼭 같은 겁니다. 부정 경선당, 경선 조작당 이런 국민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세부 자료를 공개해야 됩니다. 박주연 변호사는 이렇게 열변을 토합니다. 4.15 조범 더불어민주당에 공개하는 득표수, 득표 비율조차도 국민의힘은 공개 못한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은 각 지역별 경선에서 각 후보가 얻은 투표수와 득표율을 소수점 두 자리까지 공개합니다. 자료가 파쇄를 했다고? 대놓고 부정선거를 자인하는가? 부정선거라는 주장 또는 진실에 대해서 어떤 게 아니라고 근거를 내놔야 될 것이 아닌가? 근거를 내야 되놔야 된 거죠. 경선 절차를 중지해야 됨에도 국민의힘에는 부정선거 세력의 핵심이 있는 것인가? 너무한다. 대놓고 조작질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봉기 안 하면 영원히 계대제를 살 수도 있다. 정말 기가 막힌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박주연 변호사 이야기를 참고하면 정말 기가 차게 됐습니다. 4.15 부정선거의 가장 피해자인 국민의힘이 스스로 부정선거를 부정하고 여기에서 거치지 않고 경선에서 아예 내놓고 부정선거 경선 조작을 했으니까 이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너무합니다. 부정선거를 부정한 죄 여기에 거치지 않고 이제는 경선 조작까지 해가지고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고 특정 후보를 끌어올린다. 이게 초등학생 반장선거에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득표수나 득표율을 공개할 수 없는 겁니다. 공개하는 순간 여러 명이 목이 날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정말 내가 볼 때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냐 이야기죠. 선거를 공정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야당이 경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